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면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송정혜 해동픽싱 오늘 선상단에 왔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고기 뜨는거 저 고기 해를 치는 것을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늘을 치고 있거든요 비늘을 치고 있는데 성장님 요새 고기 뭐 좀 잡히나 하고 좀 물어보겠습니까 인터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고기 일단은 여러분들 장만한 거를 좀 보십쇼 선장에 오늘 선상에서 좀 재미 좀 봤습니까 아 오늘 뭐뭐 잡았습니까 오늘 참돔 잡았습니다 오늘 참돔 몇마리 했어요 오늘 제가 두마리 잡고 이제 또라이패싱 멤버들이 한마리씩 다 잡았습니다 아 한마리씩 다 잡고 예 예 자 오늘 잠시만요 오늘 저 선상에 선상에 오늘 갔다 오셨는데 선상에서 참돔을 잡았다 그러는데 오늘 손맛은 어떻던가요 참돔 손맛이라 끝내줍니다 아 참돔 손맛은 좀 뭐 다른 고기는 좀 나완거 없습니까 다른 고기는 매가리 아 매가리 아 매가리가 엄청나게 맛있는데 예 오늘 안들고 왔습니다 그냥 배에 놔둬할 뿐 아 배에 놔둬어요 예 그 다음에 매가리 손뱅이 예 손뱅이하고 출뱅이 예 시알은 다 큽니다 예 시알은 다 크고 예 예 안들고 왔습니다 그냥 한돈만 한 두마리만 들고 와가지고 예 자 제가 조금 이따가 해 드칠 때 한번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utta Unfortunately 아 아 아 아 아 아 바삭바삭